기도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해드리면 저는 김형준입니다. 유에스트 교회의 목회자 중에 한 명이고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혹시 또 온라인으로 이 영상을 보게 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의미있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10편 86편 말씀인데, 말씀을 보기 전에 잠깐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왜 기도라는 주제가 한동안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네 가지의 차역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의 웹사이트에 가셔서 우리 교회의 미션 스테이트먼트와 네 가지의 차역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네 가지 차역 우선순위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는 공동체로서 함께 드리는 기도와 또 개인적 기도에 헌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며 그분이 이 세상에서 역사해 주시도록 끊임없이 간청합니다. 이 사역 우선순위는 약 13년 전에 우리 교회가 이러한 미션 스테이트먼트와 우선순위들을 결정하는 시즌을 가지면서, 기간을 가지면서 세웠던 것인데 최근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약 한 달 전에 우리 교회의 리더십들은, 장모님들, 집사님들, 또 카운슬은 함께 하루라는 시간을 내어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이 시즌에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날 제가 반복해서 들었던 것은, 그리고 거기 함께 계셨던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들으셨던 것은 바로 기도하자라고 하는 부름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역의 우선순위라고 정해놓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는 일에 더욱 힘쓰자라는 그러한 바람과 열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에 힘쓰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목회자들도 함께 고민하고 기도해온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우리가 시편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시편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기도문들을 함께 읽고 공부하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더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 의도적으로 기도하는 성숙한 기도를 드리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 각자 각자가 개인의 삶 가운데 풍성한 기도를 경험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공동의 기도의 힘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편 말씀들이 읽어왔고 이번 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 시편, 86편의 말씀을 보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다윗의 기도문 앞에서 저는 기도를 배우는 학생으로 앉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복을 누렸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세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과 미리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볼 때 그 흐름을 보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에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5절부터 10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시편의 나머지 부분에서 우리는 나와 다윗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들을 가지고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기도 주님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신실하오니 나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의 종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가 온종일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우러러봅니다. 주님의 종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주님 주님은 선하시며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누구든지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실 분이시기에 제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신들 가운데 주님과 같은 신이 어디에 또 있습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어느 신이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지으신 묻 나라가 모두 와서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은 위대하셔서 놀라운 일을 하시니 주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진심으로 따르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모아 주님의 이름을 경호해야겠습니다. 주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렵니다. 나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이 크시니 수월의 깊은 곳에서 주님께서 내 목숨을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 오만한 자들이 나를 치려고 일어나며 난폭한 무리가 나의 목숨을 노립니다. 그들은 주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과 진실이 그지 없으신 분이십니다. 내게로 얼굴을 돌려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거느리신 여종의 아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은총을 베풀어 주실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보고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친히 나를 돕고 위로하셨습니다. 오늘 10편의 첫 4절 말씀에서 우리는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1절, 주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입니다. 이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의 모습, 그 자리야말로 기도를 시작하기에 좋은 자리입니다. 가난의 자리, 도움이 필요한 자리, 지친 곳, 실망한 곳, 상처받은 곳 그곳이야말로 우리를 기도로 이끄는 그러한 자리가 됩니다. 또한 같은 이유로 우리가 자기 만족과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고 궁핍한 것이 가장 역설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복인 이유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무릎붙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며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오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주님, 나는 신실하오니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의 종을 구원해 주십시오. 매우 대담한 주장입니다. 하나님, 저는 신실합니다. 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시편에서 몇 번 본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께 주님, 저는 신실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 제가 얼마나 선한지, 제가 얼마나 훌륭한지 보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게 신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느 편에 설 수 있다면 저는 하나님의 편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올바른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는 신실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부르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때때로 우리 개혁주의 기독교인들은 10편 86편 1절 기도는 잘하지만 2절 기도는 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아시지요.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지요.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아시지요. 저는 전적으로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종일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저는 가난하고 본경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궁핍합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의 신실한 종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종일 부릅니다. 그러니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5절부터 이제 다윗의 언어가 내가 라고 말하는 것에서 주님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기도는 나로부터 시작하지만 다윗이 잘 알고 있는 것은 자기의 기도가 내가 누구인지에 기반할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나 자신보다 더 분명한 사실에 나의 기도가 기반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 말합니다. 주님, 주님은 선하시며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선하시며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에 온 우주 가운데 단 하나의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다 변해도, 그리고 세상이 다 변하겠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을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10편 후반부에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다윗은 지금 선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다. 현재 그의 삶에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사람들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심을 보여주신 사람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그 사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면 우리의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선하신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변치 않는 진리를 가지고 우리의 삶과 상황을 볼 수 있게 됩니다.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주님은 선하시며 용서하시는 분 누구든지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하고 강력한 방법은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다윗보다도 훨씬 더 풍성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게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어로 용서하다라는 단어는 단지 용서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그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어떠한 잘못이든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듯이 하나님은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용서할 준비가 되어 계신 분이십니다. 7절 하나님 주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실 분이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비인격적이고 응답하지 않는 신이 아니라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신들 가운데 주님과 같은 분이 또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그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독특하신 분이십니다. 그 어떤 신도 당신과 같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누구도 하나님처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다른 누구도 하나님처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10편 후반부의 15절에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과 진실이 그지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15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자기를 소개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여러 번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것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지으신 모든 나라가 주님께 와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주님은 위대하시니 주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다윗은 그의 기도 가운데에서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속한 처한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며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선하시고 용서하시고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묵상한 다윗은 이제 알라인먼트라고 하는 정렬한다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드리고 싶는데 이것이 내가 이러한 사람이고 가난하고 공핍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면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선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시라면 그렇다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해야 할지 바른 관계가 무엇인지 그것을 맞추는 얼라인하는 기도가 이어집니다.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순종과 경외, 감사와 예배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주님,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진심으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따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걷다라고 하는 것은 삶에 대한 비유이고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길을 걷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반응입니다. 다윗은 또 말합니다. 내가 마음을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을 묘사할 때 다윗은 모아진 마음, 나뉘어지지 않은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뉘어진 마음은, 분열된 마음은 세상에도 속해 있고, 세상의 것도 사랑하고 또 하나님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양쪽으로 끌려가는 마음입니다. 다윗이 기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마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만 향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온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 다른 모든 것이 자기 자리를 찾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어떤 것도 두지 않고 하나님이 마땅히 계셔야 할 자리 외에 다른 곳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 문화에, 특히 북미 문화에서 가장 오용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는 안전,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점점 더 사람들은 안전하다는 것, 안전한 공간에 있다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어야 한다는 것과 헷갈려합니다. 내가 정말 안전하려면 내게 아무 두려움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안전하지 않은 곳, unsafe space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예배하려면 우리는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렵도록 위대하고 두렵도록 아름답고 하나님이 두렵도록 장엄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견,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감사이고 또 이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또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감사드리고 예배하는 그러한 정렬, 그러한 얼라인먼트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0편 86편의 무브먼트입니다. 그러나 10편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4절에 보니까 하나님, 오만한 자들이 나를 치려고 일어나며 난폭한 무리가 나의 목숨을 노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사실 이것이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삶 가운데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의 일생에 대해서 아신다면 이것이 은유가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둘러싸여서 그 위험 가운데 처한 상황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을 떠올려 보면서 20편 86편의 말씀을 읽는다면 우리는 다윗이 지금 마치 자기가 기도해야 할 이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를 열심히 찾는 것 같아 보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자기의 영혼을 설득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은혜로우십니다. 그분은 강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나는 그에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나를 구해달라고 요청하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는 것과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기도할 때 얼라인먼트가 일어납니다. 사실 이 시편에서 다윗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단서는 없습니다. 사실 다윗의 상황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기도할 때까지 기도하라였습니다. 기도할 때까지 기도하라. 여러분, 그런 표현을 들어보셨었는지, 전에 들어보셨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들어보지 못했던 표현인데 제가 지난 6월에 그랜 래피트에 칼빈 대학에 갔을 때 거기에 아주 큰 친학 서점에 각원하는데 거기 가면 중고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1불, 2불, 3불짜리 책들을 볼 수 있는데 거기서 D.A. Carson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바울과 함께 기도하기라는 책을 한 권 샀습니다. 거기서 제가 이 표현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까지 기도하라. 이것은 사실 청교도들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하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할 때까지 기도하라. 그런데 제가 처음 이 표현을 읽었을 때 제가 느꼈던 감정은 제가 한국 교회에서 많이 배웠던 기도에 대한 감정이었습니다. 오래 기도해라. 열심히 기도하고 마치 힘들게 기도하면 더 어렵게 기도하면 산에 가서 기도하고 이른 아침에 기도하고 늦은 밤에 기도하면 마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오해들이 제 마음가운데 먼저 떠올랐습니다. 기도할 때까지 기도하라라는 표현이 저에게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책을 읽고 또 이번 주에 이 10편 86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것은 기도할 때까지 기도하라라는 청교도들의 가르침은 바로 여러분에게 그 참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까지 그 자리에 머물라라고 하는 격려와 초대화도 같이 들렸습니다. 너무 일찍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를 시작하고 그래서 깊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까지 나의 모습과 나의 자리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묵상하고 깨달으면서 나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새 힘을 얻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라는 선물과도 같이 들렸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10편 69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는데 10편 69편의 말씀은 다윗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나를 살려 주십시오.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서 마치 내 목에까지 물이 찬 것과 같이 느껴집니다. 라고 시작하는 10편이었습니다. 우리가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 주십시오.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경우에 우리는 10편 86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처한 그 상황에서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부터 기도할 수 있다라고 우리를 상기시켜줍니다. 하나님 내가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하나 되는 그 얼라인먼트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상황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상황을 지배하실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처한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처한 상황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급박해 보였던 일들이 더 이상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사실 누가 정말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한 찬송가의 작곡가가 작사가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의 눈을 돌리세요. 그분의 놀라운 얼굴을 바라보세요. 그때 땅의 것들은 이상할이 많지 희미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빛이 비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어려움을 간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잠깐 그러한 상황에서 그것을 그냥 잊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 상황은 변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상할이 많지 우리가 처한 그 상황이 희미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찬송가의 작사가였던 헬렌 렐멜은 아주 재능 있는 가수이자 작곡가였는데 그분이 시력을 잃게 됩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시력을 잃어가게 되고 또 그렇게 시력을 잃어갈 때 남편도 그녀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가장 아프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분이 이러한 가사를 썼습니다. 예수님께 눈을 돌릴 때 그분의 얼굴을 바라볼 때 세상의 상황들이 세상의 것들이 이상할이만큼 희미해진 나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라 그 고통이 그냥 사라진다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를 비추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광채 가운데 이 땅의 것들, 고통과 슬픔, 심지어 즐거움과 행복까지도 희미해진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출 때 우리는 그 진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일어나서 그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